한교 아이시네 이 마을이 상당히 특이하더라구요 국제교류 이런거에도 상당히 관심을 쏟는 그런 마을이 있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 토자무라 전체 인구가 한 3천명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분들이 신출복기 시작한게 약 3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마 한국분들이 좀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머님들 배에서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식당을 가보려고 해요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 마을에 또 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까는 시골에 아마 한국어머님들이 운영하시는거겠죠 봐서 마시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그래야겠어요 섹시 이런거 없나봐 이 마을 섹시 이런거는 아예 찾을수가 없나? 없을 것 같아요 소방차야? 소방차 같은데 소방차 어떤지 없나? 한 20분동안 걸어봐야되거든요 여기가 호카이도는 아니고 일본 본섬이긴하지만 호카이도에서 제가 공 얘기를 너무 살바닥에 들어가지고 무서워요 사람이 없으면 공이 막 튀어나오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런데만 보면 공이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데 곰들이 엄청 빠르다더라구 생각보다 뒤에서 지금 여기와가지고 헤드샷 발기고 그러고 한데 소리나나나 사람이 봐가지고 직진하면은 나온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곰이 나오진 않겠죠 흰.. 모두들 온갖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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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상으로는 욕기거든 휴강의 열방 모임으로 온갖 잠시후 한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천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, 2, 6, 7, 8차로입니다.